Decade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건조회투어 잘 모를 수 있지만 손희상 선생은 프랑스에서 수학을 하고 오신 분이에요. 수학이 Mathematics가 아니고요. 공부를 하고 왔다. 공부를 하다. 그걸 지적하려고 들어. 뭘 배운 거야, 프랑스에서. 그렇죠. 수학 능력 시험할 때 그 수학이죠? 그렇죠. 시영스. 그럼 이번에 개막식 어떻게 보셨어요? 아, 그러게요. 프랑스 갔다 온 사람에게 보고 싶었어요. 수눕독이 나오더라고요. 제일 웃기게 그거였어요. 저 사람이 저기 왜 나와? 21년 올림픽에서는 도쿄에서 일본에서 마리와나를 피운 선수를 내쫓았는데 프랑스는 이에 반발하고 저 수눕독을 불렀다고. 말고도 많은 걸 했잖아요. 그다음에 본 장면들은 이제 수눕독이 나온 그 임팩트랄까 충격에 비해서 약했어요. 아, 그런가요? 저의 가장 충격적인 거는 냅다 폴리아모리 받고 시작한 거였는데 냅다. 봐라, 사랑. 그 정도는 저는 할 거라고 예측은 했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눕독이 더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 정도는 할 것 같았어요. 이 정도는 할 것 같았어요. 사전에 나온 많은 홍보자료를 봤을 때 그런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게 프랑스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줄 알았어요. 수눕독은 예정. 하지만 주최 측도 왜 그런 지적 많이 하잖아요. 파리올림픽 이번에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주제를 다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았다라는 지적도 많잖아요. 원래 국가사업은 냄새만 풍겨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가장 보수적인 조직인데 어딜 가나. 그러니까요. 만약에 40년 뒤에 올림픽을 프랑스에서 개최를, 파리에서 개최를 했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수눕독이 나왔다. 살아있지 않겠지만. 수눕독이 나왔으면 그때는 성화에다가 붙였겠죠. 동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성화에 붙는 건가요? 그러면 동상이 되겠죠. 수눕독 조인트상 이래가지고. 멋있는데? 그걸 멋있다고 해요. 2024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의 질문. 그럼 프랑스는 공무원들이 문화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한국처럼 콘서트 같은 걸 직접 열고 그런 건 아니고요. 프랑스 문화부가 주로 하는 일이 기록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아카이빙?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가 주도, 관주도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도록 놔두고 그리고 뭐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거 다 아카이빙하고.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박물관 갈 때마다 느끼는 건 국가의 되게 중요한 의무다. 수장고를 관리하는 일. 문제는 그거는 다른 나라 문화도 해서 좀 문제였지만. 아, 네. 그렇죠. 득달같이 아카이빙을 해버려가지고. 프랑스식 문화정책이 되게 재밌는 점이 뭐냐면 전국의 모든 예술가들을 예술협회 같은 형식의 콜튀르 프랑스라는 조직에 다 몰아넣고요. 컬처. 그 위에 상위기구로 프랑스 연구소를 둡니다. 프랑스 연구소? 네. 그러니까 연구소가 전국의 모든 예술기구의 제일 위에 있어요. 아, 연구소 이름이 프랑스 연구소인가요? 엔스티튜트 프랑스. 아, 국립연구소 같은 느낌.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일들이 예를 들면 한국으로 치자면 우리 뭐 전국에서 가장,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팟캐스트가 그것은 알기 싫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 프랑스 같았으면 이미 이 방송이 처음에 왜 만들어졌으며 그 당시 맨날 만들었으며 그런 거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거기 그런 걸로 논문이 벌써 엄청 많이 나왔을 거고 그 막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돼 있습니다. 아카이빙은 국가에 중요한 영향이 맞는 것 같아요. 문화사업을 지금 당장 만드는 일은 전혀 다른 세계고요. 우리는 후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8월의 이상평론입니다. 어제 문화재단의 존립 근거를 가지려면 문화재단이 관청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것 그리고 시민사회로부터의 대표성을 가져야 할 것 이런 두 가지의 기본적인 전제를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화재단은 어느 쪽으로든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일단 예산을 지자체에서 받거든요. 자생적이기 곤란합니다. 독립이 멀리 멀리 가버리는. 어차피. 재단이라고 하는 구조는 돈을 버는 기구가 아니라 돈을 쓰는 기구일 수밖에 없는데 그 돈을 매년마다 따내야 돼요. 매년마다 사업 계획을 올려서 허가를 받고 예산을 따냅니다. 아 다른 기관들과 경쟁하는 거죠 이러면. 이게 우리가 국감 때 되고 이러면 정부 처음 생길 때 들어가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서별로 예산단에게 경쟁하는 것 지역별로 예산단에게 경쟁하는 것 그게 밑으로 내려가면 또 예산단에게 경쟁하고 있잖아요. 문화재단은 그중에서도 특히 더 심한 것이 예산이 나오는 출처가 여러 곳이에요. 지역문화재단이라고 해서 지역 지자체에서만 받지는 않고 그래요? 거기서 뭉텅이를 딱 자르는 게 아니고 어디서 또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교육부, 교육청 이런 데서 교육문화사업 예산을 받을 수가 있고 아무튼 뒤에 문화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처들에서 다 주는군요. 네. 환경부 이런 것을 받을 수도 있고 환경문화 어쩌고 중앙부처에서 다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연초부터 계속 쓰고 있어요. 여가부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걸 계속 올려가지고 그렇게 따냅니다. 그러면 지역문화재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사업을 꽤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게요. 청소년 관련 예술이다. 그러면 교육청한테 가보고 여성가족부한테 가보고 교육부한테 가보고 네. 지자체돈도 받고 그거 하는데 고용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문화재단 직원의 거의 한 3분의 1 넘어간다고 봐야 돼요. 예산 따는 얘기가 업무의 핵심. 네. 그게 핵심이 돼버려요. 예산 따는 경쟁도 경쟁인데 그러면 항목도 다 정해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모를 하려면. 네. 그렇게 되면 형식적으로는 이 기구가 독립해 있더라도 지자체장이나 그 지역의 유력 정치인의 간섭을 받기가 매우 쉽습니다. 심한 경우는 오세훈 시장 마음대로 재단 대표를 갈아버릴 수도 있어요. 진짜요. 이거는 경험을 해보신 분만 기억해요. 오세훈 시장 전 임기 때 TBS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얼마나 많이 했는지 무슨 화재 난데의 지도 가고. 오세훈이 김정은이었어요. 정말. 훈시 짱만이 해. 그랬다니까. 그런데 TBS가 쓰였다니까. 문화재단 갖고는 가만히 돋겄습니까? 관청에서 예산을 안 줄 거야. 안 줄 건데 그렇게 막 하면 재단 대표나 혹은 대표가 아니라 밑에 있는 중책쯤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나갈래 버틸래의 뒤로에서 안 나갈 수가 없게 돼요. 우리는 이미 지금 이번 정권, 이번 서울시장 TBS 사례 많이 봤잖아요. 방송 문제되는 거 안 없애면 돈 안 준다라고 한 다음에 없앤 뒤에 또 돈 안 주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문화재단이 알아서 기기도 합니다. 알아서 긴다는 거는 이제 아 여기 정권이 바뀌었다 하고 갑자기 확 움츠러들어서 그 재단 내부에서 막 사람들을 쳐내요. 전임 정권 때에 있었던 사람들을. 예전에 신문기자 영화, 일본 영화 다룰 때 있었죠. 손타쿠라고. 알아서 긴다. 그런 전문 용어. 그렇게 독립성이 사실은 많이 침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 문화재단 중에서는 설립 직후부터 꽤나 논란에 휩싸였던 곳도 있습니다.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구조로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명박 시장이 일방적으로 문화재단을 설치해버렸어요. 안동시죠. 그렇죠. 이명박 안동 시장. 그 유교랜드를 만들고. 어디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유인촌 씨를 대표로 앉혔어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위에서부터 하향식으로 일을 추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드라마에서 유인촌 배우가 이명박의 모델이 된 사람 역할을 분하면서 친해졌다고 하죠. 이명박을 연기한 사람. 네. 그 뒤에 몇십 년이 지난 뒤에 정치적인 동반자가 됩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시청 산하기관처럼 생각했던 거죠. 문화재단을요. 당시 서울시내 25개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재단 설립 무효를 선언하고요. 아 이명박 시장이 만들려고 했는데 안동 시장이. 그런데 뜬금없이 서울시의 구조에 구매해서. 제가 어디라고는 아직까지 말씀 안 드리고 있습니다. 설립 무효를 선언했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게 일방적이라는 걸 이해했던 거예요. 이분들이. 어쩌면 이게 나중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에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이어진 시발점이었을지도 몰라요. 말을 듣는 사람들을 써야 되겠다. 서울시장 시절에 뭔가 내가 뭐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반발을 하고 그러니까. 이 반발을 여러분께서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체육협회가 선수가 중심이 되는 협회가 있고. 협회가 선수들 위에 올라가 있는 협회가 있어요. 그렇죠. 선수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는 협회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곳들이 있고. 협회장이 오히려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고 막 그러는 곳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두 케이스 다 보고 있죠. 네. 그런 차이고. 그래서 이제 그 서울문화재단의 경험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인천문화재단을 세울 때에는. 그 형이 어딘지 모르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직원을 학력을 안 보고 블라인드로 채용한다든지 지역 활동가들을 모집해서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진보적인 스탠스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곳도 그러나 지자체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예산구조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으로 인천시장이 당선된 때가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인천문화재단의 본부장급 인사를 일반 팀원으로 좌천시키고. 아. 낙하선 인사들이 마구마구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쉽네요. 지역의 정권이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뀔 때는 이런 일이 잘 안 생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뀔 때는 이런 일이 생겨요. 이젠 국민의힘으로 바뀔 때요. 네. 저의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문화재단도 있는데 보통 시청쯤 되면 그 밑에 문화 담당하는 부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과가 있죠. 문화본부 문화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주관하는 거랑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랑 그럼 성격이 다르긴 다른가요? 과정이라든가. 관청의 공무원들이 갑이 됩니다. 네. 문화재단 직원들이 의리되고요. 그런 좀 되게 수직적인 구조예요. 그냥 뭔가 밑에 있는 기관처럼 거의 돌아가는 것이고.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 되죠. 네. 문화본부가 뭔가 따로 하긴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하는 일이 없진 않고. 인천은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첫 번째로 당선된 사람은 송영길 시장이었고. 네. 그다음에 우리 컨커러한테 졌죠. 그렇습니다. 유정복 시장이 들어왔죠. 네. 그것밖에 없어요. 민주당에서 새누리아당으로 바뀐 건. 너무 직관적인 별명이어서 이해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걸려요. 유정복? 네. 이게 이제 벨빅식 장면이죠. 그러니까요.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기실세는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촬영할 때 쓴 그 원료 그대로 진경옥. 제주 과일의 가장 달콤한 순간. 푸르넥. 꾸준히 당신을 챙겨주는 로아스웰 혈당 앤 다이어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제주의 깨끗함을 그대로 담은 감귤. 그 위에 얹은 달콤한 화이트 초콜릿. 입안 가득 녹아드는 색다른 풍미. 촉촉함 속에 감춰진 바삭한 식감. 먹을수록 빠져드는 고급 천연 초코 디저트. 제주의 신선함에 달콤함을 더하다.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감귤 초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 2배의 비타민 B까지 챙겨주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셀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주원 우리 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최소화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새 소식 아름다운 재단 웹페이지가 나다음물 주제로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컬러풀한 디자인으로 가속성도 좋고 내용도 좋으니 모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들어가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몰입도가 높습니다. 잘 만들어요. 아름다운 재단이 그런 거 확실히. 너무 재련돼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템플릿은 어떻게 구현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게 몰입도가 좋은 이유 아름다운 재단과 포토 스튜디오인 시연하다 성수가 콜라보를 했습니다. 시연하다가 되게 잘 나가는 데라고 들었어요. 그래도 아시는군요. 보통 저한테 이런 걸 알려주는 건 세민이었는데 네. 선생님은 아시나요? 선생님이라고 했다. 선생님이죠. 선생님 아세요? 네. 모르겠습니다. 아는 게 뭐예요 선생님? 시연하다 되게. MZ사에서 유행인 증명사진 찍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증명사진을 기가 막히게 찍는 거잖아요. 기가 막히게 찍어줘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제 주변에도 찍은 사람 많습니다. 비싸고요. 아 그렇구나. 네. 아무튼 이런 곳에서 아름다운 재단과 콜라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수에서 콜라보 사진전이 열리는데요. 아 힙합니다. 네. 성수예요 심지어. 네. 18어른의 나다움 팝업 사진전 기간은 8월 13일에서 26일까지입니다. 보육원 퇴소 액년차 18어른이 발견한 내 아내 나다움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려요. 8월 13일에서 26일까지 서울에 아마도 시연하다 성수 그 지점이겠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팝업 사진전을 하고 있댑니다. 네. 성수의 허구한 날 가시는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네. 아 성수가 이렇게 되게 힙한 동네로 뜬 지 사실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오래되지는 않았죠. 네. 그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성수가 있는 데가 성동구죠. 그렇습니다. 내일 성동구의 길 줄창하겠습니다. 예습시간이군요. 신수연 소장과 함께. 전국 지자체들이 문화예술 예산을 예산 총액의 1%가량을 쓰고 있을 때 성동구는 3.5% 이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지가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요? 정원호 구청장이죠. 네. 그렇게 해서 서울숲 인근과 성수 인근을 관청의 주도로 마구마구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좋은 결과, 좋은 결과라고 해야 되나? 상업적인 것도 있지만 되게 힙하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동구의 사례를 보고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저렇게 해서 문화예술 예산을 잔뜩 올려놓고 일을 하면 지역이 되게 많이 달라지는구나. 힙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문화예술 예산을 증액하게끔 만든 선도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게 좀 신기했던 게 허구헌 날 돌아다녔는데 삼표레미콘 부지, 되게 오랫동안 삼표레미콘이었단 말이에요. 삼표부지라고 흔히 부르는 성수대교를 넘어가면 있는 거기는 사람들이 가기 되게 힘듭니다. 강, 산, 서울숲, 고가도로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엄청나게 걸어야 된다는 뜻이죠? 네. 사람 사는 곳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프레저부탈을 하는데 갑자기 젊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는 거예요. 흥행이 되는 거예요. 다들 엄청 걸어왔죠. 네. 저거 어떻게 만들었지? 왜 굳이 걸어가게 만들었지? 능력이에요. 네. 정치는 문화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지역을 바꾸는 일이 그런 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관청이나 정치인에게 종속되면 자연스럽게 문화재단도 지역 예술인이나 시민들에게 지시를 하는 구조를 만들게 되곤 합니다. 정치는 이게 너무 재밌어요. 방식을 하향으로 하면 모든 게 하향이에요. 그렇습니다. 체육협회도 마찬가지예요. 체육협회도 체육협회장이 체육이랑 아무 상관없고 관련 스포츠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는 그냥 기업인인데 그 기업인이 시키는 대로 하게끔 그렇게 협회가 구성이 되면 그럼 거기서부터 그냥 선수들한테 하향식으로 지시가 내려오게 돼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시가 플레이어들과 먼 곳으로 올수록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군요. 그렇죠. 문제는 그렇게 되면 문화재단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사라집니다. 아, 네.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전문 인력이고 그 전문성을 발휘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세운 건데 그런데 위에서 전문적이지 않은 지시가 내려오는 것을 거스를 수가 없게 돼요. 돈을 위해서 주니까요. 그러면 이게 전문성이 그냥 사라져버리기도 하거든요. 아주 되게 희한한 구조가 되고 문화재단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를 잘한다든지 직원이 아니면 예술 경영이나 문화 경영 행정 이런 걸로 석사 박사 딴다든지 그런 게 전문성이 아니고요. 문화 현장에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원리로 진행되는지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일을 하는 게 전문성이거든요. 우리 정부는 지금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사해본 사람이랑 실제 일을 해본 사람이랑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옛날부터 보수 정당의 검사 출신들이 많아가지고 관련된 얘기 나오면 취조하는 것처럼 막 해요. 지난 정권에서 마약 관련된 마약 유통과 관련된 얘기를 자유한국당에서 우연히 지적을 하다가 검사 출신 국감장에서 그런 얘기해요. 내가 마약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그 말이 영원히 박제됐죠. 해보는 거랑 해보는 건 다릅니다. 수사해보는 거랑 해보는 건 달라요. 그렇죠. 마약 수사를 해본 것과 마약을 해본 것만큼이나 다르죠. 실제 현장에서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현장에서 그걸 해본 사람이랑 그냥 위에서 보는 거랑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네가 예술을 뭘 하는데 같은 말을 위선에서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위선에 있는 관료들 중에 나름대로 되게 막 자기가 이제 문화예술을 되게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잘 알기도 하고요. 오페라 같은 거 줄줄이 깨고 있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오페라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취향이 있는 거랑 제작을 하는 건 그건 심지어 평론과 제작, 상작의 차이도 엄청나게 큰데. 그러니까요. 음악을 되게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예를 들면 앰프 스피커 야외에 설치했을 때 새벽에 물 살짝 들어가서 진공관에 그래서 막 이런 소리가 날 때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모르죠. 어떤 문화재단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큰 공연을 만드는데 음악가가 무대에 오르기 전날인가 전전날인가에 이 노래는 빼고 이 노래는 불러줘. 이런 식으로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누가 지시예요? 재단 직원이요. 세트리스트를 건드릴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도 전전날이에요. 근데 그 사람 담당자는 그게 지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냥 위시리스트 듣고 싶은데 그 정도예요? 아마도 그 담당자도 자기가 판단한 것보다도 그 위에서 윗선에서 그래도 이런 가수가 나왔으면 UMC가 나왔으면 자영이 불러줘야지. 마치 우리나라 예능에서 무슨 유행어 해줘 같은 그런 느낌에. 그랬으면 그걸 지시를 받아서 따를 수밖에 없게끔 되는 구조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공연 세트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그렇게 막 이거 불러줘 해가지고 막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렇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음악가는 한 곡 한 곡을 따로 떼어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 공연 무대 전체를 다 통째로 이렇게 보잖아요. 만약에 요즘 같은 시국에 케이팝 아이돌들한테 방송국이 이런 걸 요구한다. 그럼 방송국 밴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획사 앞에 있던 LED 트럭이 방송국으로 몰려갑니다. 그렇죠. 누구 PD 자폭하라. 왜냐하면 이게 되게 상식이 없는 요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야의 관절 지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음악가가 세트리스트를 구성하는 것은 전체 무대의 흐름과 자기 체력의 안배라든지 관객의 반응 등등을 고려해서 미리 다 만들어 놓고 그 잡아놓은 거에 맞게끔 연습을 다 해둬요. 그런데 이제 그 행정 담당자가 지시가 아니고 요청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을 수 있는데 사실 그 세트리스트를 갑자기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공연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죠. 군부 시절은 쉬웠을 겁니다. 그때는 뭐 하라고 하면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그랬을 수 있죠. 그런데도 말을 안 듣고 그 마음에 안 드는 가수들이 자꾸 인기가 좋아. 그랬을 때는 마약 파동을 일으켰죠. 마약 파동? 그만 집중할까? 은은하게. 왜냐하면 마약을 때려잡는 건 마약을 통치의 도구로 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마약을 때려잡는 건 중요한 일인데 마약을 때려잡는 걸 가지고 시끄럽게 언론 플레이를 하며. 마약과의 전쟁은 마약으로 전쟁하겠다는 얘기다. 네. 바로 그거예요. 아무튼 세트리스트 건드리면 뒤진다. 그러니까요. 이게 일반 사회에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리에나의 세트리스트를 우리나라에서 건드리면 바베이도스가 전쟁을 선포할 거예요. 전쟁이죠. 그런데 그런 요구를 하는 유일한 곳이 문화재단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에 음악가가 거절을 하면 문화재단 쪽에서는 아 저거 예술가들 되게 까탄스럽게 보여요. 되게 이상하다고 이상하게 바라봐요. 혹은 행정을 이해 못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 목이 아프다니까요. 테일러 스위프트한테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행정 쪽에서 말하는 행정을 이해 못한다라고 하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도 지시를 받았을 뿐이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공무원 형호의 시간이 되긴 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행정을 이해를 못한다는 말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이 맞습니다. 행정을 이해 못한다는 말은 이해 못하는 걸 할 때 불만을 가지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뭔가가 왔을 때 사람의 불만을 드러낼 때 정말 행정을 이해 못하고 그러네요. 이게 말이냐고요. 난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라는 거죠. 하지만 그 담당자는 이제 그 현장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음악가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모르는 거고요. 그런 게 전문성이 없다는 거죠. 또 다른 일은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작곡가가 문화재단 의뢰를 받고 한 5분짜리 곡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이가 너무 길다면서 한 3분 정도로 줄여달라는 요구를 데드라인 며칠 전에 받은 거예요. 이게 진짜 기술적으로 제가 거둘 수 있는 게 있어서 기쁜데 저는 이런 결정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예. 뮤지션도 ANR도 이런 결정하는 건 본 적 없습니다. 오더에 따라서 길이를 줄인다라는 거. 길이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다 아니 그 데드라인 며칠 전에 이런 요구를 하는 거는 이 뭐 곡 길이를 마음대로 막 줄이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써라 같은 그 정도 수준의 요구인데 그 재단 쪽에서는 뭐 그냥 1절하고 뭐 저기 후렴구 남기고 2절만 좀 자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쿠팡 플레이 드라마 안나가 이런 네. 수지 나왔다고요. 네.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공개됐을 때 본 사람들이 결말이 미쳤어. 아무 내용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독이. 그렇게 재밌다 갑자기 망했다고. 감독이 어 그거 내가 편집한 거 아니야 라고 갑자기 나오죠. 그렇죠. 감독의 권한을 넘어서서 갑자기 누군가가 그걸 마지막에 최종본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고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 건드리면 소비자는 무조건 알아봅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면 음악가들 사이에 당연히 얘기가 돌겠죠. 그 얘기가 돈다는 게 굳이 문화재단을 씹으려고 그렇게 도는 게 아니라 땡땡 문화재단 가면. 그런데 이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일을 겪게 되는 거니까 야 나 오늘 치과에 사랑니 뽑으러 가는데 어금니를 뽑더라. 이런 식의 얘기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얘기를 할 때. 심각한 일을 겪었다. 그냥 내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사례가 사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음악가들이 문화재단이랑 일을 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뭐라 힘들어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싸우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보이콧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싫은 거예요. 피곤하니까 꺼려요 그냥. 그렇죠.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게 나중에는 하나의 어떤 행동 원칙이랄까 그런 양식으로 굳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음악 씬 안에서 존경받는 음악가들이 다 문화재단이랑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음악가들도 원래 문화재단이라고. 저 선배가 안 해. 원래 뭘 하는 데가 아닌가 보다라고 인식을 하죠. 그럼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내가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문화재단이랑 했네 이번에.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죠. 약간 좀 뭔가 근데 그렇게 보면은. 기피하는 손님. 후진 느낌이 들기도 하죠. 심지어. 명성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 10년간에 보수 정치의 아픈 상처들 중에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사면하는 대상 중에 조윤선 장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고려하고 있는 대상 중에 우리 블랙리스트 전범.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지정해서 이 아티스트들을 밴하면 그냥 그 아티스트들이 끝나고 지들이 이기는 줄 아는데 아티스트들도 그 정치 세력을 밴한다고요. 이게 반복되다가 모든 예술인들에게 버림받은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파 왜 예술계는 다 좌파인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진숙 같은 머릿속이 되는 거예요. 왜 잘 만든 우파형은 없는가. 안 팔리면 우리 편. 잘 팔리는데 왜 우리 편 안 들지? 지난 한 20년 정도 동안에 인디음악 공연 같은 거 공연할 때 포스터 밑에 무슨 문화재단 이렇게 로고가 박혀 있다든지 아니면 음반이 나오는데 문화재단 후원을 받았다고 써 있다든지 그런 사례를 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아까 서울 문화재단이 주최하는 공연 보는데 또 서울 문화재단 이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게 매일 유업급입니다. 남양유업인가? 남양유업. 남양유업. 매일유업 죄송합니다. 매일 짱이에요. 같이 뭘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문화재단하고 음악씬하고 사이에 석댕 석유 문화예술실험센터. 내가 정확한 명칭이 기억나요. 석유 뭐라고 하는 센터를 민간 위탁 방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사업을 하게끔 돼요. 예전의 모델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문화재단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서울이 되게 한동안 음악계하고의 뭔가 그런 거리가 있었습니다. 서울 문화재단은 최근에 서울 스테이지라고 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거의 음악계랑 같이 하는 게 없었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아, 이건 그냥 사례가 아니군요. 네. 실제로 있던 일이군요. 그렇습니다. 사례처럼 말하길래. 저도 어떤 문화재단으로부터 되게 희한한 요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요? 가끔 하시더라고요. 저는 에디터로서 글을 편집하는 입장이었고요. 필자들한테 원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담당자가 저한테 원고를 이틀 앞당겨서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지옥 미션을 내준단 말이에요? 이건 애초에 성공할 수 없는 미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요구를 받은 시점이 마감 한 달 전이거나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 달에서 거기서 한 이틀 빼서 그러는 거는 조금 실례지만 내가 필자들한테 양해를 구할 수 있는데 그때가 이제 마감 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글의 마감은 결코 당길 수 없습니다. 보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인류 불가능의 원칙이에요. 마감일을 앞당겨달라고 하면 그 마감일까지 한 일주일 남은 동안에 그 필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글을 쓰기 위해 하나의 글을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스케줄이라든가 그 사람의 리듬이라든가 다 바꿔야 돼요. 그럼요. 그 일주일 전체에 다 굉장히 큰 타격을 줘버립니다. 기자쟁이 여러분 금요일이 마감인데 수요일까지 낼 수 있습니까? 이게 뭐 글 쓰는 사람만이 아니라 마감을 두고서 일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일러스트레이터라든가 작곡가나 영상 편집자라든가 하다못해 이제 그 프로그램 엔지니어 같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일을 쉽게 겪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동생이랑 가장 크게 싸운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요? 왜 항상. 언니가 마감 땡겼어요? 뭔 소리야. 제가 글을 쓰는 일을 하니까 재택을 많이 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말하면서 아 글 써야 된다 이러면서 스트레스로 혼자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럼 지금 바로 가서 앉아서 쓰기 시작하면 되잖아. 왜 써야 된다는 말만 하면서 하지 않는 거야? 왜 꼭 동생들은 할머니가 할 말을 대신할까? 그러게 말이에요. 뭘 이해적인. 네가 뭘 몰라서 그래를 시전했죠. 지금 이 하기 싫다 말하는 과정이 글쓰기의 과정이 포함된 일이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왔다 갔다 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하면서 그게 글을 쓰고 있는 과정이에요. 웃긴 게 창작 업무뿐만이 아닌 게 무슨 공기 같은 것도 당길 수 없어요. 그렇죠. 무슨 건설하거나 그런 데서 갑자기 막 당겨줘. 그러니까 인류 기본 원칙이었잖아. 마감은 못 당겨. 늦어질 뿐이야. 어따 대고 지금 마감을 땡기래. 인류가 합의한 원칙이었는데. 근데 이게 뭔지 모르면 그리고 그게 행정이라고 믿으면 무지한 거죠. 네. 그러면 그런 요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 예를 들면 수능 일주일 남긴 시점에서 수능을 이틀 앞당긴다고 해봐요. 수험생들이 그게 다만 있겠냐고. 그건 촛불 혁명이 일어나네요. 근데 다만 결과가 같을걸요? 평균만 30점 떨어지고. 근데 마감을 두고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마감을 앞당겨달라. 그러면 그게 그 수험생들이 겪는 혼란과 스트레스. 수능 좋다. 정확히 동일한 스트레스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수능을 미룬 적은 있는데. 천재지변으로. 수능을 당긴 적은 없습니다. 당길 수 없습니다. 폭동입니다. 큰일 나. 진짜 프랑스처럼 한번 해줘. 그건 진짜. 모든 것을 불태울 거예요. 단두대에 올려야죠. 게다가 학생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같이 나올 거잖아요. 큰일 나지. 죽습니다. 흔히 문화예술 관련 일이 다른 일과 다르다. 노동이나 비즈니스와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예술 일이 뭐가 다르냐 하면 창조적 작업이라느니.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하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다른데 그게 뭐냐면. 예술 일 말고 다른 일반적인 일들은 돈을 이만큼 주면 이 정도를 생산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핸드폰 10개를 주문하면 10개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예술 일은 안 그렇습니다. 재화의 경제적 가치가 조금 더 랜덤하죠. 그렇죠. 사람을 하나 그려줘 라고 했을 때. 제가 사람 하나 그리는 거를 한 달 동안 내내 붙잡고 그리면 사진이랑 똑같이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초현실주의. 그렇게도 그릴 수 있지만 그냥 막 졸라면에 가깝게 그릴 수도 있죠. 그렇죠. 어떻게 나오는지는 그 작가 그 예술가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걸 모르죠. 근데 이건 업무의 본질 중에 하나잖아요. 파악해야 되는. 네.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달려들면. 최동훈 감독이 했는데 외계인이 왜 실패했나. 그러니까 미스테리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답은 뭐죠? 그럴 수 있다. 네. 외계인 보면 될 거 아니야. 주사위가 잘못 던져졌다. 네. 랜덤 운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예술 일의 특징은 돈을 받고 일하지 않더라도 재미가 있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친하면 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죠. 예를 들면 내가 음반을 만드는데 나랑 친한 친구가 저거 재밌어 보인다. 그러면 와서 피처를 해줄 수 있어요. 맞아요. 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로 호혜적으로 주고받는 식으로도 할 수 있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너도 이만큼 해줘 이런 거. 그리고 또 예술 일의 또 다른 특징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면 할 수 있습니다. 재능 기부가 됩니다. 네. 평소에 아동 문제에 진심인 아티스트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결식 아동을 돕는 일에서 홍보 포스터 같은 거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도 해요. 그게 그렇죠. 포트폴리오가 되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아는 친구가 있는데 저는 되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자기 단독 공연할 때 자기를 소개해 주는 목소리를 녹음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그런 목소리를 받아서 해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되게 기꺼이 한때도 있었어요. 돈 안 받고. 좋아하면 해요. 친구니까.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일이고 그러면. 그런데 예술 일은 그렇게 돈을 받고 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주긴 주는데 돈을 아예 안 받고 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원래 한 500만 원 줘야 움직이는 아티스트가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하면 한 100만 원 받고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네. 예술 일은 그런 식으로 노동과 봉사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우 일반적으로 아티스트가 지역문화재단 사업에 특히나 이제 기초문화재단 사업에 기초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거는 광역문화재단은 큰 재단들이고. 아. 구나 군이나 시. 네. 그 기초는 제일 작은 단위에 기초문화재단 사업에 아주 적은 비용만 받고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대한 애착과 함께 더불어서. 그렇죠. 노동과 봉사가 함께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익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준다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역문화재단이 오퍼를 넣으면 기본적으로 기대치를 낮춰준다. 네. 알아서 물러서 준다. 아티스트도.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해준다는 마인드로 하게 된다는 거.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시민된 도리로 왠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간다. 네. 이해돼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또 문화재단은 태생적인 결함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직적인 구조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위에서 관청으로부터 오더를 받았으니까 자발적으로 봉사하러 온 사람한테 다시 오더를 내리는 중간 입장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게 때로는 범죄적인 레벨로 이어지기도 해요. 범죄적? 네. 말하면서 때려요? 어떤 건 마감이 돼 있는데요. 뭐야 이게. 전에 서울 시내의 어떤 기초문화재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지역 예술가들을 대표해서 공동 프로젝트를 논의하러 온 어떤 여성 예술가가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 문화재단에 왜 갔냐. 지역사회에 예술로서 봉사하러 간 거죠. 좀 싸게 받는다니까. 그걸 또 감안하고 이해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 회의 도중에 문화재단 직원들도 거기 다 들어가 있었고 문화재단 대표가 회의를 하면서 예술가의 허벅지에 계속 손을 올리더라는 겁니다. 대표가 남성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야 진짜 폭력이네? 깜짝이야. 명백히 성희롱이죠. 그런데 그 재단 대표는 이제 그 동의를 구하는 차원에서 툭툭 쳤을 뿐이다. 동의를 구하려고 차원 동의를 구하기 위해 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허벅지를 치나요. 무슨 일에 동의를 받기 위해서 싸우자? 참고로 그 구는 한 20년 이상 연속으로 여성 국회의원이 나온 곳입니다. 힌트 특이하게 주네. 스무고개 스무고개. 그때는 서울 소재 A구단의 음주운전. 그 당시는 국회의원 두 명이 둘 다 여성이었어요. 네? 가브리다 여성이다. 그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지역구를 다른 데로 옮기셨는데 현재 원내 최다선 의원이십니다. 누군지 정말 모르겠네요. 진짜 도대체 너무 모르겠네요. 너무 많아가지고. 양꼬치거리로 유명합니다. 문화재단 대표가 양꼬치거리로 유명한데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지역구는 수박으로 유명합니다. 국회의원한테는 차마 그렇게 못했을 거라고요. 그럼요. 정말로 그 사람 주장대로 성적인 동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건 예술가를 자기 아랫사람으로 봤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맞아요. 이게 중요하죠. 물론 아랫사람한테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데 심지어 그 예술가는 그 지역에서뿐만이 아니라 영향력과 명성이 있는 중견급 예술가였습니다. 그랬는데 문화재단 대표는 예술가 지역에 있는 사람이 문화재단에 와서 뭘 하겠다고 왔다. 그럼 자기 밑으로 보는 거야. 감사합니다고 해도 모자랍하네요. 그러니까요. 미쳤구만. 자기 허벅지를 땅에 대고 빌어야죠. 네. 그런 일은 재단 대표와 예술가 두 사람 간의 일이 아니고 문화재단과 지역 예술계 전체의 공적인 일이 됩니다. 허벅지를 땅에 대면 좀 스트레칭 자세가 승모근이 뻣뻣할 때 엎드리는 거잖아요. 무릎만 대면 되지 싶습니다. 자세히 상상해보니까 동의를 구한다고 하면서 올라타는 거죠. 발로 툭툭 치는 거죠. 발로 좀 밟고 그거 안마 아닌가 근데 파일 신고 가야죠. 격투기 영어로 마운트 아 근데 그게 그런 사건이 왜 공적인 일이 되냐면 재단 대표가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하고 그러면 누가 그 문화재단이랑 같이 일을 하고 싶겠냐고요. 블랙리스트가 됩니다.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그럼요. 다시 한 번 정치인이 아티스트를 블랙리스트에 넣으면 아티스트도 정치인을 블랙리스트에 넣습니다. 그 지역 예술가들이 야 저기 쟤네들이랑 진짜 일 못하겠다. 무슨 일을 같이 도모를 못하겠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그러면 거기 그냥 완전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근데 그게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됐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이 법정으로 가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아 그랬어요?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 대표가 한 달 정직 후에 다시 복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술가가 아 이렇게는 해결이 안 되겠다 해서 보수 고발로 갔어요. 그렇게 돼서 유죄가 나온 거고 사건이 그런 식으로 되면 광진문화재단이 아니 뭐 나쁜 사람들이지만 너무 얄밉게 말하지 마. 처음부터 말하든가. 그러니까요. 제가 뭐 굳이 숨기려고 한 건 아니고 광진구 지역 사회로부터의 혹은 그 지역 예술계로부터의 대표성을 현저히 잃게 되지요. 광진문화재단 당시 사장은 2021년 9월 30일에 판결을 받고 벌금 500만 원에 존스쿨 40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나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 되게 일이 잘 안 될걸요. 거기가. 그 사람도 그 사람인데 아티스트들 입장에서 안 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문화재단의 존립 근거가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네. 나빠요. 이런 얘기입니다. 나빠요. 나빤 얘기. 그렇게 피고인이 그러니까 당시 저 사장이 그렇게 얘기했네요. 성적 수치심을 야기시킬 의도는 없었다. 추행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한 시간 동안이나 앉아 회의를 할 수 있었겠는가 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건 뭐 범행 자백이죠. 아우 그럼요. 한 시간 동안 만지고 있었던 자백이죠. 한 시간 동안 손이 안 떨어졌다. 아울러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같은 단체에서 활동한 다른 사람을 문화재단 사장에 앉히기 위해 꾸민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사람 마음 편하게 티피컬한 사람이 있나 해석하기 쉬워서 좋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사장에 있다는 게 소문이 나면 이 사람이 바뀌어도 이 동네 지역 정치인은 저런 사람을 앉히나 봐. 혹은 저런 사람이 유력자니까 친구들도 비슷한가 봐 라는 생각이 아티스트들한테 들어지는 게 드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럼요. 그러면 권력이 블랙리스트가 된다니까 왜 이걸 몰라 이 바보들이 권력이 영원한 줄 알고 그리고 문화예술만큼 사실 자기가 블랙리스트 삼은 사람들한테 블랙리스트를 먹었을 때 영향력이 적은 것도 없죠. 네. 사실 문화예술이라는 건 사람들이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구려지는 것 후져지는 것을 귀신같이 알아내잖아요. 잘하는 걸 다 찾아가잖아요. 그럼 그건 물론 피해는 있겠으나 블랙리스트 처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인기를 적게 얻게 되나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아무튼 일심 유죄되고 지기혈제가 된 적은 됐습니다. 황진문화재단 얘기였고요.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호 평산네이처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라온 환경이 다를 뿐 우리도 보통의 청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열려다 오른 캠페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전에 로아셀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를 드셔보세요. 바나바육 추출물이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의 지방합성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수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셀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주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제주의 신선함에 달콤함을 더하다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감귤초코 푸르넥! 동결건조 원탑 간식 푸르넥입니다. 항상 덕질인의 최애 간식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오늘은 없네요. 덕질인이 요즘 많이 바쁩니다. 고양이 무상 때문에. 쾌유를 빌어주세요. 제주여행을 가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제주 감귤칩의 참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생과일을 사용하고 과일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순수 과일칩과 화이트, 다크초콜릿, 요구르트, 콜라와의 적절한 믹스를 통해 달콤한 과일칩 및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이런 과일 간식을 먹어줘야 되거든요. 초콜릿을 먹기 힘든 주간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바피코를 먹었는데 그것도 부담스러운 거야. 그럼요. 그냥 제로칼로리 조스바가 낫겠어. 무조건 상큼한 걸 먹어야 돼요. 왜 그럴까. 이 두부는 초콜릿을 별로 안 좋아셔서 더 그렇고 저는 한여름에도 많이 먹습니다. 아 진짜요? 매일 먹어요. 다크초콜릿도 있대요. 분들에게는 다크초콜릿 푸르넥을 권합니다. 비싸지만 납득되는 마신이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주에 가기 힘들다면 푸르넥은 액세스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화재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지역 문화재단의 현재의 모습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다루는 방법이 엉성한 상태의 시스템에서 지역 문화재단을 만들어 놓았더니 이런저런 부작용이 생겼더라. 부작용들을 실제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설립 당시에 이상과 다르게 현실이 어떠한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시내 또 다른 구 얘기입니다. 고가차로가 지나가는 어두컴컴한 동네가 있었어요. 신용산? 뭐 그런 구들이 몇 개 있죠. 또 퀴즈예요. 차도 아래쪽은 항상 어두컴컴하니까 누가 자꾸 쓰레기를 버려서 악취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신용산? 신용산 아니에요. 그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이어졌고요. 그 지역 예술가들이 실제로 그 공간을 바꾸는 재생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습니다. 좋아요. 아르코의 지원을 받아서 그 공간을 실제로 바꿨습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그게 한 10년쯤 전에 일이고요. 그래도 고가차도 바로 아래니까 진지한 건축물을 그 아래에 넣을 수는 없고 얼기설기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도 이제 작은 전시공간 정도 그리고 물물거래 장터로도 운영을 하고 마을 반상회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꾸렸습니다. 예쁘게 잘 꾸몄어요. 좋네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탁자나 난로 같은 것들은 주민들이 삼삼오오 왔다 갔다 하면서 가져다 놓고요. 나쁠 거 없습니다. 그렇게 같이 만들었던 지역 주민들과 활동가들, 예술가들이 협동조합을 세워서 그 공간을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야, 훌륭한 도시재생 사례네요. 그러니까요. 조그만 광장처럼 된 거네요. 네, 굉장히 민주적인 사례이죠. 우리도 영국식 그런 민주주의 할 수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사례는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으로 문화공간을 만들고 스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 아주 되게 모범적인 사례이죠. 약간 켈로치 영화에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주민들과 만나고 교류하고. 아, 그렇죠.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런데 거기가 관공서 소유부지였습니다. 그렇겠죠. 네, 도로니까요. 대리니까요. 거기를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었어요. 일단 문화재단이 그 공간을 관리하게끔 두고 그것을 재단으로부터, 문화재단으로부터 협동조합이 임대를 하는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약간 비슷한 형식이에요. 공동운영 형식으로. 실제로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지역 주민들이고요. 이것도 문화재단이 주민들과 예술가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잘 할 수 있게끔 창구를 만들어준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좋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문화재단에서 최근에 되게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뭐입니까? 그 공간을 처음 만든, 처음 같이 만든 사람들 중에서 예술가들이 있잖아요. 매년마다 기념 전시 같은 걸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10년째 하고 있는 건 아니고 한 몇 년 됐어요. 통행량이 많지 않은 굴따리 같은 도로라면 잘 꾸며 놓으면 전시하기 참 좋죠. 그런데 지나가면 기분 좋아요. 얼마 전에 문경에 갔을 때 오미자 터널이라는 데 가서. 귀여워. 여러분들은 가실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 광산 폐관 같은 데에 굴이잖아요. 거기 해놓으면 뭘 해놓겠습니까? 별것도 없어요. 되게 그냥 지자체스러운 아이디어에 예쁘다만 뭐가 있어요. 조명과 벽화와 천장에 우산 붙이고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런데 저는 좋았어요. 한 번 올만하다 싶었어요. 3천 원 써도 괜찮아요. 3천 원밖에 안 써요.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 정성 때문에라도 즐거웠어요. 그렇죠. 좋다니까. 그런 일을 하고 계셨을 수 있겠죠. 이 주민들도.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시에 문화재단이 지원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전시 지원금이죠. 그런데 새로 문화재단 대표가 된 사람이 예술 쪽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 출신 행정가인데 왜 매년마다 같은 작가한테 지원금이 가느냐 해서 전시 작가를 빼라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논리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은 스스로 지원금을 주는 것을 예술가에게 수혜를 주고 있다. 수혜를 내리고 있다.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원금의 액수가 150만 원이더라고요. 150만 원. 운송비, 설치비로 다 쓰게 됩니다. 네. 이건 돈으로 재화로 남을 돈이 아니에요. 0원이에요, 0원. 그런데 그 빼라고 했던 그 작가가, 그 미술 작가가 그 전시를 기획하는 기획자이기도 하고 그 공간을 공동 운영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가 책임자니까 그한테 실비가 가는 건 아무 문제도 없잖아요. 그렇죠. 운영 비용은 어차피 공동 운영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비용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150 그렇다고 하면 한 달에 사람이 누가 50만 원 받고 일을 하겠냐고요. 이거는 그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사회에 대해서. 3개월 동안 다른 데 가서 뭘 해도 150보다 많이 벌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만든 공간이고 같이 운영하는 공간이고 자기가 실제로 살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 정도를 자기 자신을 갈아넣어서 전시를 만들어주고 뭔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소 실비도 못 받았는데 그냥 자기 돈으로 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이 사업이 성공했구나. 이 사업이 성공했다면 도시재생의 성공이고 도시재생의 성공은 커뮤니티의 복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고 이 일로 인해 친해지게 된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면 그 앞에 사업은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의 방금 뭐라고 했었죠? 커뮤니티. 그렇죠. 커뮤니티죠. 목적이자 목표가. 도시재생은 그냥 동네를 예쁘게 꾸미고 하드웨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그 동네의 주민들이 잘 이어지게끔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죠. 와서 강아지 산책을 시키더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좀 더 예쁜데 가서 지나다니고 그럼 다른 개 산책 시키는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집중적으로 마을 도서관을 만드는 이유를 마을 도서관에 가면 알 수 있는데 시끄럽게 떠들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맞아요. 아이를 넣어놓고 부모님들끼리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왔는데 그냥 사람들 만나는 목적으로 담소를 나누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커뮤니티를 되살리는 역할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런 사례들 중에 제가 아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노원구에는 예전에 김성환 의원이 구청장이었을 때 그런 약간 이상주의를 가지고 있어서 마을 커뮤니티를 마구 만들어야겠다. 도서관인데 그 도서관이 한 3층인가 그래요. 제일 위층에 지역 아동센터가 있고 아이들 위탁을 받아주고 거기까지 층으로 나눠져 있지가 않고 빙글빙글빙글 이렇게 건물을 통째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해놨어요. 네. 그 소라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소라 형식으로. 그러면 제일 위층에서 어린이가 으악 하면 제일 아래층에 있는 도서관까지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요. 네. 나선형의 특징입니다. 소리가 빨리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 있으면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으악 하고. 괜히 질러봐. 3층을 건너뛰어서 소통하게. 한 10분에 한 번씩 그 불만을 말해요. 이 공간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거기 있으면 되게 재밌는 게 저하고 제가 그 공간을 운영하는 다른 분하고 뭔가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 있었는데. 그 지역 주민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옆자리에 그냥 앉아요. 바로 그냥 앉아가지고 과자를 막 입에 먹여주고 막.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슥 가고 막. 선생님 배고파 보이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굳이. 어쨌든 되게 끈끈해 보였다는 거죠. 아. 커뮤니티를 살리는 효과만큼은 거뒀다. 네. 사운드는 제대로 못 잡았지만. 고통을 받고 있지만 커뮤니티가 살아났다. 거의 뭐 마을 잔치네요. 그렇게 입에 넣으실 수 있는. 왜냐하면 공공연대의 그 노원구의 큰 문제점이었거든요. 뭐가요? 애들만 기르고 대학 가면 떠나는 삭막한 동네. 그런 이미지가 있었죠. 실제로.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커뮤니티에 대한 목마름이 없을 리는 없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유정환 구청장이 괜히 삼선한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하고 있었던 이 전시공간. 네. 공간의 이름은 미인도라고 하는데요. 행정관은 서류만 보니까 그 지역 커뮤니티가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계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가 한 사람을 그냥 내보냈다. 거기서 갑자기 막 지역사회 반발이 막 생긴 거예요. 반발이 일어나자 문화재단은 그 협동조합과의 공동 운영 계약을 끝내버렸습니다. 아이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공간을 실제로 만들었고 주도해서 만들었고 실제로 그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그 공간으로부터 쫓아내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꺼져 이래버린 거예요. 네. 근데도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고 더 잘 되고 있어요. 승질났네요. 지금 주민들이. 예술가들과. 지난주 기사가 있는데요. 성북구네요. 네. 미아릿고개 아래입니다. 네. 미님도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또 찾아보니까 나와버리네요. 협약 종료 이후에도 공간을 비우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문화재단에서 모니터링 중이라네요. 마음에 안 든다 이건가 봐요. 그거를 문화재단 자기 거라고 자기들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는 고맙습니다가 아니고. 아니 고마워해야지. 그게 아니고. 땡큐가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감시. 오디트. 탈다. 그래서 굉장히 운영하시는 협동조합이 화가 많이 났네요. 그러니까 동네를 되살려놨더니 이런 일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행정가랍시고 와가지고 일을 망쳐놓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의 문화를 지역위원회 그 지역문화위원회 같은 그런 이제 민간이 스스로 참여하는 구조로 만들어두었다면 당연히 그 공간은 그 지역 주민들이 공동 운영하게끔 하는 그런 공간인 거예요. 그런데 되게 희한한 구조로 그 중간에 문화재단 지역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있고 그 지역문화재단이 스스로를 지역사회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관청으로부터의 뭔가 예산을 받아서 뭔가 일을 그냥 집행하는 그런 어떤 중간기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게 희한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6년 전에 바뀐 성북구청장이 일단 의심스럽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구청장하고는 약간 좀 이제 구청장이 알고 있었던 일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구청장에게도 지금 많이 민원을 넣고 있다는. 여튼 되게 명소네요. 명소. 네.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북구든 서울시든 홍보하는 데는 또 솔찬히 써먹었어요. 네. 엄청 홍보했어요. 이 정도가 되면 지역문화재단이 필요성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문화재단이 있으면 그 지역사회에 민주적인 사회에 해가 되거든요. 이런 사례는요. 권력으로서 작동하니까. 네. 올림픽 전부터 지금 몇몇 체육협회들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축구협회나 배드민턴협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선수한테 나가라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잘 뛰고 있는 선수한테.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취지는 어느 곳이나 비슷비슷합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의 지역문화재단이 만들어진 과정과 외국과의 비교 사례를 보면 문화재단은 결국 지역문화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민주적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때로 아직 문화재단이 없는 지역에서는 문화재단이 없다는 걸 부끄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 경향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죠. 올해 초에 양산신문을 보니까 경상남도의 모든 도시가 문화재단을 갖추고 있는데 양산시만 없다라는 내용의 긴 특집기사가 올라오기도 했더라고요. 지역신문에. 네. 이런 게 실제로 지역으로 많이 내려가고 가서 보면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우리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을 자기 지역에 하나 설립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다음에 그 지역이 한순간에 갑자기 뭔가 확 바뀌어질 거라는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재단 하나 딱 만들고 나면 그 지역이 문화적으로 뭔가 많이 바뀔 거라. 그런 사실은 되게. 아무래도 없으면 그런 꿈을 갖죠. 네. 사실은 근데 좀 약간 환상이기도 하죠. 잘 운영되는 곳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곳들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워낙에 문화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곳들이 아마 지금 없는 상황일 테니까 더 그런 식의 루트가 빨라 보이기도 하겠네요. 어떤 곳들은 문화재단이 있어도 역할이 불분명하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 지역사회에서. 드물지만 해를 끼치는 곳도 있고요. 알아보셨습니다. 문화재단은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역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고 그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도 그 문화재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어떤 지역은 문화재단이 전시공간이나 공연장 같은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년 내내 거의 아무것도 못한 채 텅텅 비워두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데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저는 우리 공개 방송할 때마다 빌리고 싶은데 안 빌려주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들 일정 보면 텅텅 비어있어요. 텅텅 비어있어요. 진짜 한 달 동안에 그냥 어린이 연극 같은 거 한 번 할까 말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본인들이 기획해서 내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에 대관을 해줄 수는 없는데 자기들이 기획도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스스로 직접 기획하기보다도 지역 예술가들과 잘 연결되어 있다면 지역 예술가들이 알아서 그냥 해주거든요. 거기서 하는 거를. 그렇죠. 그 사례도 아까 보셨고. 그러니까 텅텅 비어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문화재단이 예산이 부족하거나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래서가 아니고요. 아무도 그곳이랑 일하고 싶어하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되게 이전부터 이어져 왔던 것일 거고요. 지역 문화재단들 가운데 꼭 필요한 일을 정말 잘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딘가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 중에 하나인 강원도 인재군은 원래 영화관이 한 곳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CGV 영화관을 인재문화재단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 CGV 최초의 공공 CGV. 그러니까요. 지금은 세 곳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세 곳 다 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만족도 평가가 가장 높은 영화관입니다. 심지어. 세 군데 있어요. 인재에 있고 군부대에 있는데 어디지? 원통에 있고 또 한 군데 있는데 어디였더라. 아무튼. 그리고 작고 저도 봤었는데 관이 100명이 안 들어가나? 네. 작아요. 되게 작아요. 그리고 가격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일반 CGV보다 싸네요. 그리고 일반 CGV와 다르게 일반 CGV에서 하고 있는 그런 대형 영화도 물론 상용을 해줬지만 그것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기계를. 크리에이션도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줍니다. 옛날에 대구에 이것과 비슷한 오호 극장이라는 데가 있었죠. 있었어요? 뭡니까? 뭐요? 오호 극장. 그러니까 55명만 들어간다고 오호 극장이었어요. 아 네. 오호 극장의 역할이 적극적이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건 공공이 획책해야 되는 영역이죠. 그게 정말 아카이브고 프랑스의 아카이브 사업을 하는 분들이 하고 계신 일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대기업들도 해요. 다만 평일 아침에 하니까 문제지. 인재군 같은 곳은 문화재단이 있어야만 하는 곳이죠. 그리고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곳이죠. 거기는 문화재단이 사라지면 영화관이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좋네요. 네. 그러한 문화재단 시스템은 한국에만 있습니다. 독특하게도. 다른 나라 같으면 그냥 영화관이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없게 그냥 놔둡니다. 이런 시스템을 보자면 사실은 지금 현재의 문화재단 제도도 다른 나라에선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만 한다면요.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2년 차입니다. 결론이 윤석열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경영 효율을 이유로 문화재단을 지역에 있는 역사연구원이라든가 시설공단, 축제조직 등등과 통폐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폐과. 관광 관련된 데랑 많이 합치더라고요. 네. 관광, 축제 이런 쪽이랑. 아니면 지역에서 그 지역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었던 음악단이나 무용단 같은 것이 있었다면 그것도 문화재단에 그냥 붙여버리려고 하고. 대구 같은 경우는 오페라하우스랑 같이 통폐합이 됐죠. 네. 그렇게 통폐합을 이미 해버린 것도 있죠. 그런데 그게 서로 목적과 취지가 다른 조직들이에요. 그리고 합하면 들어가는 돈은 더 적게 들어가요. 무조건. 네. 그렇습니다. 더 적은 예산과 더 적은 인력으로 굴리려고 다 합쳐버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친다고 하는 것은 축구협회하고 배드민턴협회를 합쳐라 같은 그런 얘기예요. 전혀 다른 것들끼리 붙이는 건. 그래서 축구 배드민턴 협의되죠. 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에서 아무도 뭐라고 하고 있지 않는 게 되게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한국의 문제죠. 네. 한편으로는 그게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 아무도 이렇게 통폐합하는 결정에 대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뭐라고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럴만한 환경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검찰이 마약을 봐주니까. 진짜 그 마약 얘기 막 이렇게 꽂혀있네. 너무 시급하잖아. 이거 봐. 기승전 마약이. 정권이 약쟁이면 어떡해. 문화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약과의 전쟁이 문화도 망치고 있어. 어떡해. 문화와의 전쟁이야. 지역문화재단은 한국말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잘만 운영하면 잘할 수도 있습니다. 관청이 하는 일을 대신 용역을 받아서 해주는 그런 이벤트 회사, 공적인 이벤트 회사 같은 게 아니라 지역시민사회와 예술계를 대표하는 민주적인 조직일 때에는 정말로 잘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만이 유일하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공공영역이 무시되서도 안 되고 너무 축소되서도 안 된다고 정말로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영감을 처음 받았을 때는 신혼 때 강원랜드에 갔을 때. 그런데 강원랜드 왜 가는지 모르고 갔어요. 제가. 가서 도박 안 했어요. 세 번 가봤는데 도박을 한 적은 없어요. 두 번 가봤나? 주로 근처에서 옥수수가 진짜 죽어라 맛있고 모기가 없고 해발고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런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큰 장점이네요. 그리고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강원랜드는. 너무 넓다 보니까. 그리고 돈이 넘쳐나잖아요. 도박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맛있는 것도 되게 많고요. 바깥에 가수들도 되게 비싼 가수들 와요. 왜? 돈이 많거든. 강원랜드 되게 잘 운영되는 공사예요. 위탁 영화관도 있어요. 그래서 히트 영화들을 막 틀어줘요. 그러면 군단위의 주변의 학생들이 공짜로 영화 보려고 강원랜드 셔틀을 타고 와서 영화 보고 갑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영감을 얻었어요. 아 이 돈은 그렇게 쓸 수 있구나. 왜냐하면 강원랜드의 수익은 나랏돈이거든요. 이러면 진짜로 미래에 혹은 현재의 유권자들한테 돌려주는 가장 적당한 방식이 맞잖아요. 문화사업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그런 필요성이 있고. 그런데 지금 아까 건조가 알려주길래 봤더니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장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놀랍게도요. 아무것도 아니셨다가 경남도지사였다가 동대문의 국회의원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시장이 된 지 2년 내로 한 일이 있어요. 대구 문화예술진흥원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안에 원래 있던 이런 조직들이 있어요. 대구 문화재단, 대구 관광재단, 대구 오페라하우스, 대구 미술관, 대구 문화예술회관, 대구 콘서트하우스, 대구 방자유기박물관, 대구 근대역사관. 다 봤어요. 항토역사관. 다 합쳤어요. 그리고 경남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경남문화예술원이라고 예술진흥원이라고 이런 비슷한 걸 다 통합해가지고 예산을 줄인 건 땡땡표 경남도지사였어요. 홍땡땡 경남도지사였어요. 참고로 제가 대구의 미술관 큐레이터 분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고등학생 때요. 진로 상담을 위해서요. 아 좋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많은 응원과 동시에 우려를 다 듣고 왔는데 그때는 대구 미술관이 통합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렇겠죠. 네. 근데도 큐레이터라는 직업의 장점과 단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불안함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직업이 그렇게 안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그래도 공립미술관 같은 경우에 대구미술관 같은 경우에 시립이니까 그래도 좀 안정적인 편이다. 하지만 그 안정성에 담보하는 단점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구는 그랬군요. 네. 대구는 그랬어요. 그때 지금 얘기하신 거랑 거의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전시에서의 전문성이라는 게 뭔지 공무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행정으로만 다 처리하려고 하고. 그래서 대구도 나름 예술을 진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역사가 나름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아쉽다. 그 말씀을. 지금 거의 10년 전이죠. 그때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실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광주 비엔날레 하는 큐레이터들한테 얘기 들으면 식겁하겠네요. 뭐를요. 거긴 진짜 살벌한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인데요. 그래요? 잘 벌어요? 일 잘해요? 일은 잘합니다. 그래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당장 광주문화재단은 광주형 장애인 예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그냥 아예 장애인식 단편 영화를 만들어서 전주국제영화제에 출품을 했네요. 아니. 공화정의 시민들이 응당 가지고 가는 패시브가 있긴 있어요. 대표자 랜덤 데미지. 왜냐하면 심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뽑힌 후보가 대구의 민심이 뽑은 게 아니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무슨 변수가 들어와도 같은 사람이 뽑히잖아요. 관성이 뽑은 거죠? 네. 그런데 그 관성이 책임져야 되는 대가 같은 것들을 지금 소개해드렸잖아요. 다른 어떤 지역구에서도 마찬가지. 지자체장이 이런 걸 없애거나 망치라고 뽑은 사람은 절대 아닌데. 네. 앞으로도 겪어야 될 문제이긴 하고 이런 걸 이제 완연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겠죠. 그걸 법으로 제정하든 뭘 어쩌든 간에. 아래에서 올라오도록 한다. 일단 문제의식을 던진 걸로 일단 얘기를 끝내고. 나중에 뭐 비슷한 문제가 있으면 다른 관련된 전문가 분들도 한번 모셔가지고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의회가 움직여야 돼요. 제가 보니까 조례로 안 되겠어요. 조례로 안 됩니다. 기초의회로 안 된다. 네. 조례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TBS 충격파 때문에 광역의회가 되게 허술하구나 하는 생각을 되게 진지하게 하고 있거든요. 지난 2년 동안. 아무리 많은 걸 만들어놔도 진짜 한 번에 탁 무너뜨릴 수 있구나. 국회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달의 이상평론이었습니다. 두 달 연속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심사원님 오해하겠습니다. 너무 훌륭한 사람인 줄 알까 봐. 분명 요파씨에서는 약간 제정신이 아니어서 웃긴 사람의 부류에 들어간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웃긴 사람의 제정신이 아닌 사람과 그냥 웃긴 사람 아니 미친 사람의 부류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오늘이 배반적인 순간인 거죠. 지난달과 오늘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하여튼 지난 방송에 감동의 후기가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후기 감겨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자기도 사실은 실향민 3세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후기 속이야. 좋은 반응을 불러주셔서 저는 불만을 받습니다. 다음 달에 뭔 얘기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미친 얘기하고 갖고 와요. 최선을 다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손희상 선생님과 함께 그것을 알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제가 손희상에게 요구하는 것을 결코 요구하지 않을 어떤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데이터 연구소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만나 뵙죠. 건조지 투어 육비디오 그리고 손희상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